하나에서도 한 명이 뽑히고, 만약에 여기서도 그 한 명이 뽑혔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프리스타일이요? 프리스타일. 아니요.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거 딱 보이는데요? 네. 아, 팬들, 팬들분, 팬들, 아, 팬들분? 팬분들, 팬분들. 팬분들께서, 네. 팬들분? 형, 긴장 안 해도 돼요. 긴장할까요, 긴장할게요. 아니, 숙소가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매니저님 머리를 뜯고 있어요. 네. 아, 팬들이,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니까, 저희가 거기서 답변을 해드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걸린 사람이 패션쇼를 이렇게 멋있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자, 가장, 여러분 집중, 집중. 아니, 여기 집중 말고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네네, 형한테 주려고. 좀 감동인데? 네. 자,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지금 10만명이 돌파를 해서요. 저희가, 네, 난 네가 좋아를. 갑자기. 라이브를 하기로 했잖아요. MR! 바로? Q!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내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오빠, 형. 자, 내 말 잘 들어, 난 네가 좋아. 네가 다 막힌다. 자꾸 어떡한 코와, 앵글 같은 그 입술. 아무런 기술도 없이 내 입술에 그냥 갖다 대고 있어. 네.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 달콤했어. 할 때마다 깜짝 놀라. 그런데 왜 계속 너는 네가 특별하다는 건 몰라.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난 너를 골라. 너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 밤하늘의 달처럼 들에 핀 들꽃처럼. 너는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하다니까. 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보석처럼. 넌 네가 예쁘지도 않자 눈도 잡고 있어. YE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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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THERE! NICE! OK. 네. Yeah. 좋아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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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까지만 했는데. OK. 괜찮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YES! PEACE! Yeah!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흔했단.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은. 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날 봐. 자, 가장 늦게 자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너, 너 누구 고른가요? 영재? 영재, 아 그러면 영재네요 영재가 두 표니까 나, 아니, 얘가 두 표인데? 뭐야? 그럼 가발, 뭐지? 너, 너 누구 고른가요? 아, 마크 형이에요, 잭슨이요 아, 그럼 잭슨이네 아, 솔직히 나 내게 잔다고? 아, 너가, 그니까 왜, 내 입술을 떠올려 나, 나 한다고, 왜 누가, 내가 제 입술을 한다고? 아니, 솔직히 아니, 잠깐만 게임, 게임이요 게임은 게임은 아니, 잭슨아, 근데 너가 느껴지는 이유가 있잖아 왜냐면, 너 맨날 그, 저기 너 프로듀싱 너 프로듀싱하고 막 이렇게, 막 트랙 쓰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다시 하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봐 이렇게 고개 두 번 한 다음에 피스 이거 한 번 해봐 피스 피스 네, 타운 질문 그럼, 첫 번째는 잭슨이고요 자, 잭슨 한 표 두 번째 밖에서 모습과 숙소 내에서 모습을 다 정해져 있죠? 하나, 둘, 셋 What? BAM BAM B TO THE A TO THE L 선배, 선배, 그러면은 취이가 날 고른 이유는 뭐야? 난 그게 궁금하다 형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긴장하시나요 모르는 좀 물단장에 저기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올릴 수 없어요 자기가 올릴 수 없어요 몰라 그러면은 뱀뱀이 몰표로 자기 자신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신은 안 찍었는데 몰표로 지금 뱀뱀 한 표, 잭슨 한 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아 이거 정해져 있죠 이건다 아 이거 쉽지 불안해, 불안해하는 사람 있어요 자 아침마다 제일 늦게 일어난 멤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만히 서 아니 근데 도대체 뱀뱀은 아까 전부터 우리 다 몰표하고 있는데 얘만 잘 얘기하고 있어 지금 누구죠? 재범이인가요? 아니 영재는 너한테 말해줄게 애써 외면해 보려고 그러면은 더 설명해 보여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영재 사람 안 걸었어? 네가 고르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때려야지 넌 누구 고르고 싶어? 넌 솔직히 누구 고르잖아 내가 제일 늦게 그러면은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한 표 한 표 한 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신선하다 다음 질문 이거 좀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할게요 일단 할게요 그냥 골라주셔야 돼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누구죠? 잭슨 3명 고맙다 고맙다 언어가 되니까 잭슨 언어가 되요 잭슨이 엄청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오개국어 가자 그렇게 칭찬 안 해도 돼 괜찮아 고마워 분위기도 재밌게 해주고 많이 뛰어주니까 하나 둘 셋 나도 그만해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 잭슨 2표예요 네 그쵸 세 표 갈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아 이거 미안하다 제일 겁이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잭슨이 형 잭슨이 형 자기 자신을 골랐어요? 마샤치 할 때 제일 겁이 많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 그 잭슨 그 폭죽 아 못해 못해 야 솔직히 누가 안 그래 나 한 거 안 그래 갑자기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누가 방 이렇게 빵 터졌는데 그냥 반만 있어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우리는 딱 이러고 서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누가 맞아요 형 운영했잖아 알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형 그래서 설명하자 경동국에서 잭슨아 그러면 네가 해명을 해줘 아니 그냥 인정할 거야 네 인정할게요 알겠어 그러면은 네가 자신을 고른 이유는 나? 딱 봐도 겁 제일 많아요 마샤치 할 때 제일 그러니까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샤치 할 때 엄마한테 겁이 많으면 어떻게 해 엄마는 겁이 없어? 엄마는 겁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아니 엔조쿠도 안 봐야지 아 네 그러면은 잭슨 두 표 세 표 잭슨 두 표 진영이 한 표 배배밤 한 표 영재 한 표 이제 그런 꼴찌는 잭슨 잭슨 자 이제 질문이 다 됐네요 꼴찌는 세 표로 잭슨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죠 상대 이름은 다 잭슨이니까 잭슨 형 형이 스타일리스트 골라서 형 방으로 가면 네 소식이 스타일리스트 골라요 스타일리스트 골라요 스타일리스트 골라요 스타일리스트 골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해 스타일리스트 골라요 그쵸 누가 선택 봤나 패션 다 좋은데 자 그러면 고개 숙이고 있고 네가 이렇게 터치해 터치해 내가 머리 엘릴게 한번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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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다가 등에다가 살펴줘 등에다가 살펴줘 이렇게 힘들어 살펴줘 다 같이 하나 둘 셋 고개 숙여 고개 한번 고개 한번 끝 끝났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가자 아 아 액셈 도와줘 아 스타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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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타일리 스타일리 나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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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거야 안할 거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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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는지 좀 보자 얼마나 해봤지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잭슨이 또 센스가 좋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소화를 해오지 않죠? 분명히 이런 자세 잡는다 분명히 이제 딱 와가지고서 멋스럽게 딱 와야 돼 이런 다음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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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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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거 이거 어머어머 어머어스럽게 눈썹 한쪽 더 올라가야죠 눈썹 한쪽 더 자 그러면 근데 솔직히 네가 골른 아이템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야 맞아요 네 안경이 짱이야 안경이 짱이야 안경을 이제 앞에 보려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아직 아직 마크 형 잘 돼가고 있어요? 마크 형 잘 돼가? 마크 형 잘 돼가? 안경이 나와 네 네 우리 방음 잘 되네 갑자기 방음이 잘 되네 이럴 수가 네 네 갑자기 좋은 게 저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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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제가 저희 숙소에 이제 어 색다른 명소? 네 색다른 명소 색다른 명소죠 저희 받은 팬분들께 받은 인형이나 뭐 액자 같은 거를 네 묻는 곳이 있는데 저희 이제 잠시만요 네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아니 쭉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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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인으로 한번 가주세요 솔로로 어 되나요? 아 하나하나 그대신 그 곰돌이 모자 그거 쓰기 아 아 이거 그냥 딱 마치 제 유겸아 제 팬분이 인형을 불러와봐 이렇게 아 모자 벗어나지 유겸아, 유겸아. 그 인형 눌러와봐. 그 밑에 돌려, 돌려. 에이, 그거 아니에요. 고장 맞나?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끼는데. 아, 이거 저금통인데? 아, 미안. 소리 났는데? 그리고 여기, 짜자잔. 여기 이것도 있어요. 자, 나머지 멤버들은 어디 갔죠? 그리고, 아, 여기 있다. 왔네요. 이쪽에서 올거에요. 이쪽에서 등장하실거에요?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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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뮤직? 무슨 뮤직? 뮤직. 플레이그런드. 뮤직 큐! 내 어린 시절에 눈물 키워주자 여름 돈대 세상 전부 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진 속 나만의 세상 해가 있는던 내가 꿈꾸던 추억 속에 온달래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너무 빨라다녀서 자, 카메라 한 번 봐주시고 나의 꿈이 돼주네 진짜 대박이야 이제 너의 곁에 머물러 저기, 부탁인데 풀숍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나요? 비어놓고파 자, 자신 있는 포즈. 하나, 둘, 셋 내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어! 정확하게 몰라 내가 딱 이렇게 나 한 번 더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원, 둘, 셋 원, 둘, 셋 알겠어, 지금 온카라 해볼게 아냐, 아냐, 아냐 아니, 솔직히야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다 아니, 아니 이럴줄 몰랐지 아니, 잠시만 잠시만, 여기 앉아봐 여기지 안 돼 진짜 패션이 있어 웃어, 웃어, 웃어 마음대로 웃어 웃고 싶어 아, 진짜 짱이야 아, 진짜 짱이야 나 포인트 살려준 거거든 디퍼런트 약간 이거 클로스업 안해도 돼 살짝, 살짝 다른 양말 이거 좀 포인트였거든 포인트였어, 네 살짝 포인트였어 아, 나도 좀 포인트네 네 하여튼 자, 잠시만, 또 하나 앉아주시죠 자, 이거, 아, 그러면은 스타일리스트한테 이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컨셉인지 어떤 컨셉인지 정확하게 그냥, 받은 거 그냥 다 다 더 웃겨 아, 미스죠 미스 미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기 이 포인트 부분이 살짝, 여기 이렇게 살짝 끈이 다른 이렇게 이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고 언밸런스 그쵸? 그쵸? 그래 안그래요? 여기 모자 이어줬는데 여기 목걸이를 이렇게 바지 세게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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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패딩도 있는데 팔 구분 롤업 팔 구분 롤업 어, 예 몸에, 몸에 예 예, 여기도 살짝 이렇게 이제 포인트 오, 장난 아니야, 역시 아, 펜싱 선수였던 걸 이제 앉았어, 그만 설명해 오케이, 알겠어 아, 미안해 구나잠 마실래? 아, 웃겨주고 아, 아 자, 그러면은 네 시간이 벌써 오네 벌써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될 거 네, 마무리를 해야될 거 네, 마무리를 해야될 시간이 벌써?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지고 빠른 아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계획 같은 거 각자 생각하는 계획 음 제 팀으로서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네 그럼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네 네 어 일단 여러분 빨리 뵙고 싶고 아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네 그걸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오늘 기빨기 짓는데 부끄러운데 이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여러분 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한테 더 잘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웃지마 웃지마 진짜 진짜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GOT7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더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I love you 예 네 짱짱짱 저희 GOT7은 이번 년도 이제 일본 가서 쇼케이스를 하고 네 근데 계속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짱 예 네 저희 올해 딱 데뷔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딱 저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잘합니다 화이팅!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아 네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노래로서 더욱더 좋은 모습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많이 감동시켜드리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어 떠나지 마시고 저희 옆에 항상 계시고 저희와 함께 어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다 웃으시는 거죠 지금 아 저 이제 다음 앨범 때는 꼭 이번 계속 신인 같은 영재라고 그러시는데 어 제가 꼭 나중에는 다음 앨범에는 꼭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갓세븐 네 앞으로 항상 더 열심히 하고 계속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더 신가하고 네 더 무대 위에서는 더욱더 멋진 네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어 저희가 저희가 처음 활동은 지금 끝이 났지만 네 금방 또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 너무 염려 마시고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일어나자 자 일어나서 손에 쥔거 다 내려놓고 네 벌리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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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의 첫 축소공개 괜찮아 화이팅 갓세븐 스타일리스트 데려가 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됐어요 솔직히 이게 제일 웃기죠 샤앗 아니에요 형 너만 그렇게 생각해 너만 그렇게 생각해 지금 너만 그렇게 생각해 지금 너만 그렇게 생각해 아 오케이 전화 감사합니다.